웨이퍼 제조 공정 웨이퍼 제조 공정은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웨이퍼는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한 기본 기판으로 사용되며 실리콘으로 만들어집니다. 웨이퍼 제조 공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웨이퍼 재료 선별 공정입니다. 웨이퍼 제조를 위해 사용되는 실리콘 재료는 높은 순도와 일관된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용될 실리콘 재료를 선별하고 품질 검사를 수행합니다. 다음은 초크랄스키 공정입니다. 초크랄스키 공정은 실리콘의 단결정인 것을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크기가 큰 퍼너스에서 녹은 실리콘을 특수한 결정실린더 안에 넣고 결정실린더 안에 영역에 시드라고 불리는 작은 결정조각을 배치합니다. 시드가 천천히 회전하여 주위로부터 녹아내린 실리콘이 결정구조를 형성하면서 상승하는 과정입니다. 퍼너스 장비는 초크랄스키 공정에서 사용되며 큰 규모의 실리콘, 블록 또는 인곳을 만들기 위해 열과 압력 조건을 조절하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인곳 절단 공정입니다. 형성된 단결정은 적절한 크기로 절단됩니다. 다이아몬드 소재의 와이어 소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인곳을 여러 개의 얇은 슬라이스로 자르게 됩니다. 다음은 스페클 리무버 공정입니다. 얻어진 슬라이스 웨이퍼는 후속 처리를 위해 정제 및 평화라 되어야 합니다. 스페클 리무버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표면의 광학적인 결함인 스페클을 제거합니다. 다음은 음극 처리 공정입니다. HCL 염산, HF 플루오리나 수소 등과 같은 화학적 용액을 사용하는 애칭 시스템으로 웨이퍼 표면에 존재하는 이물질과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다음은 양극 처리 공정입니다. KOH 수산화 칼륨, TMAH 수산화 테트라메티람모늄 등의 화학적 용액으로 웨이퍼 표면의 보호막 역할인 판도객 형성 및 부식 방지 작업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정제 및 검사 공정입니다. 전기화학적 폴리싱과 전자현미경 등 다양한 기법과 장비를 사용하여 최종 정밀화와 관련된 작업들을 수행합니다. 체립기체 폴리싱을 제거하고 저희 comm정은 도전을 수행하여 최종 정규 부분을 Dylan이 스템으로 반igen지eren